안녕하세요. 한국사회과학지식문화채널입니다. 이 채널은 사회과학지식의 대중화를 목표로 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논문은 강원대 박훈 교수가 2019년에 발표한 글린 공간으로서 도심지 쌈지 공원의 이용 행태와 장소 애착에 관한 연구, 수도권 지역의 한평공원 및 한평공원을 중심으로입니다. 글린의 개념은 근현대사를 거치며 우리 사회의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원리로 활용되어 왔으며 물리적 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글린의 개념은 역할과 의의에 관해 꾸준히 논의되어 왔습니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쌈지공원은 글린 시설로서 재생을 통한 환경의 개선과 이를 통한 지역 공동체의 확보에 역할을 하였으며 수도권 지역에 조성된 한평공원 및 한평공원 총 72개의 답사 조사로 계획적 의의와 함께 설문조사를 통한 쌈지공원 주변 거주민과 이용자의 이용성 및 장소 애착 확인을 하였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용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집단별로 공원에 대한 장소 애착에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공급되는 주거의 주된 유형의 차이가 생태적 공간을 경험하고자 하는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둘째, 교육 수준에 따라 집단별로 공원에 대한 장소 애착에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이용자의 이용 행태에 따라 집단별로 공원에 대한 장소 애착에 차이가 존재하며 이는 이용 회수, 체류 시간 등에 따른 구체적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박훈, 2019, 글린 공간으로서 도심지 쌈지공원의 이용 행태와 장소 애착에 관한 연구 수도권 지역의 한평공원 및 한평공원을 중심으로 예술인문사회용한 멀티미디어 논문지, 제국원 7호, 페이지 707부터 721을 봐주세요. 유익하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후원 아래 덕성여자대학교 지식문화연구소, SSK 네트워킹 지원사업단이 제작하고 관리합니다. 고맙습니다.